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별 업무 보고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상정돼 의결됐습니다.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1일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로 개회할 예정입니다.